터슴마 좋아 태연 키피 줘야지 3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밑붐찍님 101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밑붐이 키피 줘야지 아유 아 아유 우리 밑붐이 아주 미쁘다 응 키피 외상 해주면은 1월에 알바비 받고 200개 팽값 간다고? 넌 있잖아 이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에 내 곱 나도 없는 그 사정에 빌려주는 거니까 꼭 좀 불려주시오 잘 좀 부탁하오 우선 제가 제인지말 저 집중좀 할게요 자 크흐흐흐 강제 바꿔야 되는데 크흐흐흐 아... 스테피아 아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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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쓰레쉬라기 왜 편하냐 시청자 늘고 있습니다 쓰레쉬 특하자 너는 ㅈㄴ 잘해 쓰레쉬를 그냥 인정할게 응 쓰레쉬 ㅈㄴ 잘해 인정하다 감사합니다 서긴 지 집 가야 집 가야 집에집 가죠 형이 강제 바꿔야 되는데 뭘로 하자 크흐흐흐 아시 청약서가 호강 느네요 막 이상한 자이라 브라운 막 이런거 하다가 이거하니까 내 본캐가 1편이야 포 보세요 포 K2G는 강의 좀 해줘야 되는데 K2G는 딜 교환할 때 제일 사기 딜 교환 법이 있어 식사기 딜 교환 무조건 유리하게 딜 교환하는 거 안녕하세요 궁금하면 추천 채워주세요 딱 300개 만 더 누르면 알려준다 바로 나도 쓰레쉬 꿀팁 한 게 알려드립니다 추천 150개 되면 알려드립니다 아 17개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뚜 껌 저는 안 쓰네 한 대 맞어 넘길 줄 알았는데 아깝다 성은 싸 그렇게 하면 안 쓸 거야 아 얘는 근데 아예 안나오네 나이스 드리교 이거 빼자 칼스 내려올 듯? 아래쪽은 부인겠다 나 템 사올게 그냥 유리하게 저도 신발 사올게 그럼 아니야 그냥 왜 자꾸 이거 사줘 딱 3개만 할거야 3개만 세레시 브라움 자이라 팀이 자이라 갖고 오면 이렇게 할거야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진짜 퀵뷰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거긴 한데 퀵뷰 있는 애들이 존나 잘하네 이 새끼 앞으로 니만 바라본다 이런식으로 있잖아 너가 퀵뷰를 왜 갖고 있는지 알겠어 참 잘 빨아 되게 살살 잘 빨거든 살살 니가 퀵뷰를 왜 갖고 있는지 알겠어 근데 가진 사람은 좀 닥치고 있어줘 못 받은 애들한테 기회를 주자 우리 알았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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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다 발굴 해주지 미안하다 7 아 괜찮아요 플래시 뺏어 뺏어 그만 그리고 형 말하고 계신데 끊을 수가 없다네 아 이제 그냥 형 무게 하면 되지 형 형 형 여기 싸움 났어 형 하면 되지 킬부터 따야지 우리 근데 우리 팀 또 잘한다 우리 팀 또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덕을 다가 놓으면은 아래쪽 무빙하다가 요거로 닫아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저 나미도 해요 형 아 뷰람 진짜 짜리나네 덧밟는거 진짜 불써물 안해라지 아 까비한데 아 까비한데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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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요 우리 듀오는 정직하기 때문에 다 알려줘요 미폰 서폿은 한정적으로 픽할 수 있는거라서 그냥 그냥 바로 픽을 못해요 그냥... 아... 니 아까 초콜릿 노가다 했던 애냐?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어 미안해 형님 저 가겠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뭐 아직도 안보여요 지금 아 맥풍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씨 조금만 더 벌면 룬 아닌데 나 팁 좀 잠깐 알려줄게 내가 네 우리 애들 잘해지라고 헬이틀린 일단 첫번째 팁 메모장 메모장 열어 메모장 열어 다음 기한 때 알려줄테니까 메모장 열어 딱 세가지 팁 알려준다 내가 세가지 팁 메모장 열어라 애들아 추천 누르고 메모장 열어라 바로 알려줄게 세가지 팁 빨리 헬이틀린 공짜로 알려주는거같이 형이 했던 말이 맞는거 같긴 해요 뭐 쓰레쉬하니까 시청자가 두배가 됐어요 너 쓰레쉬 해야돼 어 어 뭐야 뭘 보고 끈거야 너 점프 노린거야 아니면 뭐 카이스 점프 예상한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쪽 쭉 쏟아봤었잖아요 어 뭐야 아이씨 수능좋게 그니까 누구 있는것처럼 다시 뒤로 돌았고 죽이 끌은건데 아 그래 네 아 원래 도망가는 사람은 또 도망가는데 끌어봤다 저희를 그러면 이게 좀 있는것 같아서 뻔한데 말했어요 아 아 엔터는 탈거야 야 너왜케 잘 미냐 어 네? 왜이렇게 잘 미냐고 보이잖아요 저거는 대답해 왜이렇게 잘 미냐고 대답해 왜이렇게 잘 미냐고 어 어 많은 연속과 많은 노력을 시작했어요 헬퍼야? 헬퍼야? 뭔소리야 아 맞다 저 그 말 들은적 있어요 인벤에 글올라온적 있어요 걔넨 다올려 그냥 쓰레쉬 헬퍼쓴다고 아 걔넨 다올려 내가 그냥 유명해서 얻어걸린거야 그냥 자 내가 알려준다 메모장 메모장 꺼냈지 근데 어 첫번째 딜교환 팁 딜교환할때 이건 좀 보여주면 편하던데 봐봐 상대 이즈를 있잖아 사가리가 기니까 평타를 한대 때려 만약 이즈를 파밍좀 하고 아 이거 한번 알려줘야되는데 이거 개요용하고 이거하면은 케이틀이 요즘 딜교환이 좀 안좋단 말이야 케이틀이 요즘 딜교환이 좀 안좋아요 좀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길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까비 더 밟았으면 좋았는데 북맞아서 그래 범위가 이상해졌다 기울여서 하이 어이 안지러워 좋아요 끼우고 뭐 필요하고 석혀나 난 영원한 협박이고 팔 빨리 회복되라고? 팔? 난 손가락을 다쳤는데 왜 팔이라고 할까? 왜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지? 손가락 하나 붙였을 뿐인데 왜 팔을 다 뻗어서 그러지? 아 팁 빨리 알려달라고? 알겠어 아 근데 이거 좀 보여주면서 하는 순한데 이런 팁을 또 최대하게 알려줘요 나는 봐봐 딜 교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라인전에서 미니언 뒤에서 딜 교환을 하기 때문에 평타 사거리가 긴 사람이 유리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저 팔게 놔둘걸 그냥 아 아 아 아깝다 쟤 왜 저거 쳐 저거 쳐 저거 쳐 저거 쳐 저거 쳐치 저거 쳐치 저거 쳐치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은 상대방도 때리려고 한단 말이야 보통 그냥 쳐 맞고 가만있진 않아요 근데 케이틀이 먼저 여기서 때리잖아? 그럼 상대방은 요만큼 나와야돼 어? 그니까 한대 한대 때리고 여기다가 덫을 박으면은 딜교환을 못해 만약에 얘가 내가 평타 한 대 쳤는데 같이 나를 때리는 순간 얘는 덫을 밟는거야 이해가? 이거 자주 하는건데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봤을거야 내가 왜 평타 딜교환 맨날 이기는지 아니 우리팀 우리팀 핑투 녀자고 뭐라하네 형 올라가죠 어? 이해 못할수도 있는데 내가 다음판에 보여줄게 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음음 아 이거 이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 원래 PB라는게 그렇게 어려우면 안 돼 쉬워야돼 쉬워가지고 팁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들으면은 누구나 응용할 수 있게 그래야지 팁이지 무슨 어려우면 팁이 아니지 저 제꺼 제일 쉬운데 쓰레쉬 쓰레쉬 쓰는거 진짜 더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라코랑 듀오를 해 그치 라코랑 듀오 한 다음에 끄는거에다 덫을 깔면은 킬이지 저 님들 쓰레쉬 잘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참참참 하고 던지세요 그럼 잘 끌려요 에라이 세세 아니요 형 저도 그랬어요 처음할때 그렇게 해서 그래 스면도 넓혀갖고 한건데 그 심리잖아요 심리 참참찬도 똑같이 나 그래갖고 맨날 그걸로 했는데 진짠데 진짠데 진짜일수도 있어 얘들아 진짠데 흠 아아 찍지마 실수했잖아 이게 왜 걸리면 투망썼는데 아아 아 임픽 모아야되는데 아 자 덫 덫도 덫도 팁이 있어 덫 덫 덫팁도 있어 덫팁 덫팁도 있어 이거는 알려주면 안되는데 내가 이런거 알려주니까 원딜들 수준이 높아져서 내가 못 올라가는거 아니야 야 시발 어 덫 또 팁 있어 덫 덫 덫 또 있어 팁 무조건 밝게 하는 나는 덫을 상대방 견제형으로 까는것도 견제형인데 나는 무조건 밝게 하는 식으로 깔거든 보통 무조건 그 덫에 대한 세가지 철학이 있어 나는 그중에 하나를 말할거야 유교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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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좀 이상한데 이거 스페라 깠다 걔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딜교우 할 때 덫을 까는 방법은 뭐냐면 1.5 티모미터에다가 박아야 돼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 1.5 티모미터 앞에 그러니까 티모 한 마리 두 마리 한 이 정도? 요정도에다가 한 마리 반 티모 한 마리 반 베이가 서폿은 별로인 것 같은데 라인전 팁 한 개 더 있고 한타 팁 한 개 더 있어 다 한 번에 안 뿌릴거야 나만 놓고 살아야지 오레디라서 애들 방티만 계속 올리는데 어떡하냐 에이지를 얼굴 한 건 아니네 아 욕 나오네 레드모바를 했더니 티모 한 마리가 요만하잖아 어? 반마리는 유만하지 이거 합쳐서 1.5 티모미터나 요정도 팁 뿌린다고 시청자 느는거 아니지 그치 팁을 뿌리면 시청자한테 나가지 왜 이미 알았으니까 안 뿌려야 되지 하나씩 뿌릴게 하나씩 나도 알고 있어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팁 다 뿌리면 다 나가 그냥 듣고 형 여기 하고 있어 여기 미드 뚫어도 될 것 같은데 일로 온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먹어놔서 발원을 낚시를 못하네 먹는다고 이거를? 어? 으흫 쾌 아하씨 펑탈이 죽었어 왜 왜 왜 왜 왜 진거야? 진거는 아니에요? 근데 애들이 저희 제드 궁 없어서 아 리신 들어가는거 괜히 들어갔다 따라갔다가 죽었네 추천 4천개 되면 하나 더 뿌리라 팁 아야 펑탐 500개 가자 펑탐 500개 펑탐 500개 캠피언 조준팀 가끔 쓰려 급할때 모자마술 보실래요? 흠흠흠 에이킴 아니지? 와 뭐야 여기다 왜 퓨를 쓰냐 얘 뭐해 나 줘 나 줘 나 줘 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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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금만 더 무럿을 써야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.. 못둑라.. 살려주세요 아 여기 오리오리 아랫무빙 애들 있다 땅 조심 여기 오리 여기 있다 멍 lors 으앍 허 음 어 수색할 시간이군요 잠시만 아 2템 아닌데? 하아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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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캅이 3명 연장했는데 이거 싸움 괜찮은데? 싸움 괜찮아 들어가 공 다 빠졌어 뭐해 리신 갖다 박아 동작 보컬 하나 뭐 와드 왜 쳤냐고? 시야 없앨라고 이거 가야겠네 와드 해명해 달라고? 왜? 대마시아 떴는데 왜? 왜 해명해? 왜? 왜왜? 왜 대마시아 떴는데 왜 해명해? 멍청해? 어.. 안그려? 지금 만약에 와드 쳤으면은 어? 저건 습관이구나 이거지 여기 뒤져와서 갑자기 지금 다 빙거프라겸 다 잡힌 마당에 지금 와서 뭘 해명하래? 이상한 새끼들이네 그래 뭘 해명하래 습관이구나 해야지 이제는 이제 없으니까 멍청해가지고 아무도 안해 그럼 아이씨 뭐야 못팠어 와 나이스 이거 4킬인데 까비 못맞췄는데 뭐야 아래 모여있었나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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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..왜 일로갔지? 뭐야? 랜턴 왜 타셨어요? 랜턴을.. 내가 지금 움직이는데다 랜턴에 던진거지? 일부러 어? 같이 죽자고 지금 어? 하하하하 형 왜 타셨습니까? 아 이상하네 하하 라코가 또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또 내 발 밑에 랜턴 던져서 내 마우스 밑에 랜턴 던져서 카이팅하는데 누를 수 밖에 없게 형 누르는 순간에 랜턴 던져 하하하하 아니 뭔소리에요 형님 근데 집에서 같이 출발하자고 내가 일부러 던진거 아닙니까? 같이 가자 형 응? 한번 더 죽으십쇼 저랑 데스어 맞춰야죠 하하 싫어 아쿠아 네 형 아프리카 원딜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거 같냐 어... 다 잘하죠 그중에 꼭 더하면 형이 있겠죠? 하하 좋아 좋아 하하하하 아주 좋아 나 Pit 자 혹시 쿨하던 10라운드 10라운드 오우 야야야야 구멍구영 구멍구영 야 포바이리크 자꾸 아파? 네 뭐 맞는거야? 아니 오리 궁은 알겠는데 아아 뭐 맞는거야 아아 아.. 카드 2백 아.. 저거 천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하는 시청자 손이야 내 1등이야 그럼 프로 빼고 내 1등이야 그럼 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배우기 좋게 항상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킬을 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수하면 죽는지 한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몸소 내가 보여주지 다 배우기 좋은 방송 보기 좋은 방송 시원시원한 방송 마이크도 해 얼굴 눈호강도 해 시력효과에도 아주 좋아 목소리 너무 좋아 기도호강해 완벽하지 일부러 무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는 하면 안되는거다 아 저게 그 일부러 하는거 아니었습니까 자 퀵배벤트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ORDG 액혁 동작 에듀 부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